안녕하세요. 용올라재입니다. 개발선인장, 가재발선인장 꽃 오래 보는 방법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. 이거는 저 경험인데요. 저희 집에는 지금 개발선인장 꽃봉오리 맺힌 것도 있고 진 것도 있고 가을에 삽목에서 잘 자라는 것도 있고 아직도 삽목 뿌리가 안 내린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. 봄에 삽목하면 그해 가을에 겨울에 꽃을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구요. 가을에 삽목하면 삽목은 엄청 잘 돼요. 근데 그해 가을 겨울에 꽃을 못 보거든요. 그리고 가을 늦게 초겨울에 삽목한 것은 아직도 뿌리를 못 내리고 있답니다. 여름 겨울에는 삽목하는 것은 비추입니다. 개발, 가재발선인장 꽃이 일찍 폈는 집은 크리스마스 전에도 피는 집이 있을 것 같은데요. 꽃이 일찍 폈다면 꽃이 핀 후에는 바로 시원한 그늘이나 온도가 한 7도 정도 유지되는 곳에 보관을 하시면 꽃은 아주 오래간답니다. 늦가을이나 초겨울에 꽃봉오리 맺은 거 화원에서 사오면요. 거의 실패하는데요. 저도 구입하자마자 얼마 안되서 분갈이를 했거든요. 근데 지금 맥을 못추고 있어요. 왜냐하면 온도를 제가 영상 7도를 맞춰 가지고 좀 낮게 해 놨거든요. 다른 천인장이나 식물들 꽃핀 거 오래가라고 그래 맞춰 놨는데요. 분갈이 한 화분하고 현재 꽃핀 화분하고는 따로 좀 분리를 시키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지금 보시는 대형 전목개발인은 금장님 아파트에서 키우다가 왔거든요. 이렇게 꽃봉오리가 늦게 피는 것도 있는데요. 지금 이제 한창 피고 있습니다. 이럴 때는 절대로 온도를 높이지 마세요. 저는 7도에서 영상 10도 사이에 딱 두거든요. 이거는 복도인데요. 복도의 것도 장모님 집에서 갖고 올 때 꽃이 이렇게 폈었거든요. 근데 지금도 그대로 있어요. 변함없어요. 개발 천인장, 가재발 천인장 꽃핀 후에 반 그늘이라도 좋으니 온도를 최소한 7도에서 영상 10도 사이에 보관하세요. 그러면 꽃이 아주아주 오래 간답니다.